자 이거 밀어도 될까? 혹시? 혹시 내가 너를 잡아도 될까? 반갑다 마요 혹시 맛있는 거 먹고 왔냐고?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죠 이번에 거의 연휴 때 돌아다니면서 먹고만 온 것 같은데? 부천 신청네 가서 갈비 잡채 먹고 어제도 상영이네 가서 갈비 먹고 알리오 올리오 먹고 어선 라면 먹고 그리고 사우나 때리고 휴양하고 그리고 이제 집 가서 또 소고기 먹고 잡채 먹고 회사 돌아옴 이거야 그냥 요즘 먹기만 했어요 제가 연휴 때 이게 티밥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고 왔습니다 돈 절약했어요 식비 절약 근데 상영이가 요리를 개잘해 진짜 MSG 안 치고 가게에서 파는 느낌? 알리오 올리오는 진짜 맛있었어 알리오 올리오 먹고 김치볶음밥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었다 맞아 순두부찌개? 순두부찌개? 그리고 뭐 보드게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죠 항상 가면 하는 코스들 근데 언제 가도 좋아 잭스를 배냈다는 거 약간 레넥톤 장인의 냄새가 나는데 이거 레넥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? 탑신짜오라고요? 예? 여기서 짜오! 짜잇이 나온다고? 짜잇이니까 뼈방패 들긴 해야 돼 와 짜잇 장인이다 저 친구가 똥침 찌를 때 실명 쓰면 되잖아 이론상 근데 1레벨은 내가 지나? 근데 내가 1레벨 뼈방패 점화의 직공인데 그래도 정복자 프레스텍만 안 주면은 이긴다 이거는 데이터 체크 한번 할게요 근데 이거를 2레벨 먹을 거야? 와 CS 안 먹네? 뭐야 난 또 먹는 줄 알았잖아 어 버리는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도방의 초반에 받는 스타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CS 와 근데 진짜 잘 버리신다 CS 3갠데요? 짜오? 형 이거 먹고 따이브 아 근데 따이브 좀 애매한데? 되나? 가보자 나이스 깔끔하다 뭐? 야 이거 짜오 괜찮아요? CS 3개 대 30개인데? 좋아요 스타트 좋고 근데 짜오가 약간 이런 거에 좀 약하긴 해 6레벨 때 좀 먼 거리 상대로 좋지 나도 라인 좀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어 내가 여기서 이제 일부러 맞아주면 되는 거잖아? 까꿍 까꿍이다 뭐 나이스 바드 자 이제 이거는요 바로 집 간다 뭐 짜오 형이 근데 이거는 죽어도 밀 수밖에 없는 라인이긴 했어 빨리 밀고 붙어줍시다 짜오가 라인 당겨져 있어가지고 요충이라도 도와주려고 할 수 있으니까 짜오 진짜 망했거든? 당겨져 있는 라인에다가 우리 위쪽 턴 잡고 있어가지고 와봐 자 아 어 큰일 날 뻔? 휴 자 이거는 짜오가 숨어 있을까? 땅굴에? 이럴 거 같더라 나쁜 놈 갈게 그냥 요정도 손해는 봐 천천히 어? 이거 따이브잖아 이거는 형 잡았다 뭐 그렇지 깔끔하다 뭐 아 이거 나 특패용 날라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 둘이서도 되네 그러면은 짜오 텔 없으니까 한 칸만 먹고 집간다 뭐 내가 알 무서워하던 그 짜오가 아닌데 약간 텔드니까 그 맛이 안 난다 형 근데 궁 없지 않아? 이거 맞아? 짜오야 놔버리면 어떡해 우리 짜오 아 근데 짜오 형 궁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한테 이 쓰는 순간 선택을 해버렸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탑라인으로 하면은 그 마음 알아 짜오 형은 이거 또 들어온다? 맞아주면 들어와요 짜오는 올 수밖에 없어 내몰린 거야 자 이거 밀어도 될까? 혹시? 혹시 내가 너를 잡아도 될까? 받으고? 오는 거 다이브 어떤데? 어 형들 나는 몰라? 일단 밀어요? 한 번만 이거 6층인데다 아 여기까지? 노노노노 안돼 날아가면 안돼 입구 아니 입구형 아 아니 이거 우리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? 아 이거 전령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 잠깐만요 아 제발 아 아 아 아 근데 그게 맞아? 날아가서 딜 나오면 잡는 거고 큐어 두 번 돌리면 잡는 거지 뭐 전령 깔고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야스오 안 온다 근데 이 친구들도 영웅 주네? 야 얘는 뭐야 이거 짜고 잡아 혼자 있다 나이스 이대로 야스오까지 가? 어? 야스오 잡아 야스오 잡아 근데 형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이거 보스몬스터에요 얘? 이거 재짱이어도 된다 이러다가? 오케이 농락시켜 농락시켜 나이스오 너무 맛있다 뭐? 미드까지 가 미드까지 가? 이 게임은 흐름이야 가자 일단 가 가는 중 좋은데? 아니 리신이 형 좋은데? 나이스 나이스 이거까지 되겠다 요거 한 번 더 한 번 더 야스오 텔 타면 빠지자 야스오 텔 타면 빠지자 야스오 텔 타면 빠지자 아야 밀 수 있어 이거 우리 육충이야 나이스오 돈이 너무 많다 어어? 아 이건 버리세요 와 근데 개쎄긴 하네 야스오 자 이거 마지막이다 얘들아 용으로 갈까? 바론으로 갈까? 사이드에서 하나 자르는 게 제일 좋긴 함 특혜 궁도 있어가지고 자 이게 내가 바텀으로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일부러 유도를 해 티모를 자르라고 가 보자 가 보자 버섯 터졌고 버섯 터졌다 뭐 천천히 천천히 하면 포킹을 하고 용을 가버려 우리는 아유 살짝 조심 죽나? 괜찮아요?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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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아 상태 구려 여기까지 와 갔다 가자 아 근데 릴리아 이게 안 죽어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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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가보자 하나 둘 셋 얍 나는 버려 그냥 텔? 투텔은 인정이지 이거 바로 막을 수 있나 혹시? 릴리아 노플 근데 이거 우리 운영될 만 하거든요 특혜 궁 있어서 얘네가 급해 얘네가 급해 육충이로 치면서 밀면서 그냥 게임 끝 리시디 스틸하면 이긴다 특별은 밀어 자 이거 근데 이거 아 잠깐 스틸이 되나? 스틸 되면 인정 하면 인정 일단 그대로 멈춰라 야 게임 미... 트펠 끊네 스틸? 아 까비 집 끊어 집 끊을 수 있나? 못 끊을 것 같은데 트펠가 이제 트펠가 가 이제 트펠가 가 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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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쏘 없어 이거 투텔 없어 잠깐만 짜잇? 잡아야돼 가보자고 가야돼 가야돼 가긴 해야돼 가긴 해야돼 야 야 어 일리아 먼저? 어 진 진 어어? 형들 오마이 갓 아 어어 이게? 어어 이게 진짜예요? 이렇게 된다고? 장로로 보자 이러면? 안 돼요 집 갔다 가자 집 갔다 가자 집 갔다 얘들아 스탑 짜오 잡았어? 직스 도궁에 라칸 도궁 썼나? 마지막이야? 장로 10초 4대5를 가자 와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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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로 먹어 그냥 일단 먹고 가 먹고 가 와 이거 진짜 스킬 쿨 잘 돌렸다 진짜 한타 개알밋게 잘했다 와 좋았다 지지 아니 우리 팀은 내 핀퐁이 너무 맛있게 잘했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라치기 하면서 직스 먼저 리신이 잘 노렸고 딜량은 언제 봐도 팀원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 이게 라인즈원 때 팬 것도 있는데 버섯딜이 은근 짭짤해요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힘이 날까요? 그냥 사는 거죠 뭐 근데 저는 약간 저런 거 위로를 잘 못해 뭐 어떡해 다들 죽지 못해 사는 거야? 자연재해다 생각하고 그냥 적응하고 그거에 이제 약간 저는 맞짱뜨는 스타일 모두가 힘들다 너만 힘들어? 나도 힘들어 너 얼마나 힘든데 내 힘든 걸 더 얘기해 그냥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겨버려 그냥 근데 힘들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는 약간 진짜 너가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어? 그럼 내가 인정을 할게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쩌겠어 어? 안 바뀌어 그 위로한다고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바뀐다? 그러면은 위로를 해줘 그러면은 위로를 해줘